진짜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끝나봐요. 오랜 시간에 모두 격의 끝이 나게 됩니다.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경기는 끝납니다. 이제 슬슬 조각이 나오네요. 성공하면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될까요? 슬슬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. 여기서 육중환 선수가 끝을 내면 그대로 결승. 우승이죠. 자 우리 우승이 됩니다.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매치 포인트죠 매치 포인트. 자 경기를 했으면 마지막 포인트가 될지. 역시 송지원은 정말 대단합니다. 송지원은 정말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우승입니다. 우승입니다. 육중환 선수. 안녕하세요 배달하네요. кстати 고 선수 이 disciple 육성 없이 말해야 Chebuk 선수들이고. 네. 좋아. 좋아. 좋아.